월드와이드 K-POP 채널, 원 더 K 여긴 오느라 많이 힘드셨죠? 네 버스 내리고서도 완전 많이 걸어서요 혹시, 차 있으세요? 여기 차? 즐거웠습니다. 근데 경희는 차 없어? 차! 여기 차! 뭐야 진짜? 오늘 날씨 좋죠? 네? 밖에 비 오는데 우산 없으세요? 아... 그럼 차는 있으세요? 여기 차! 아, 저 차... 이따가 뭐 할까요? 저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. 진짜 차 있으세요? 치맥 가러 가실래요? 갈까요? 치맥 가러 가실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